이 세 개엔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긴 음식이라는구나. 반반에 이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야. 바로 이 집이다. 아 이게 누구야? 사고로 이 원수는 맛집 앞에서 만난다더니 저번에 셋이 왔던 분 아냐? 나 그때 너무 맞아서 여태 부었잖아. 오늘은 어떻게 이 둘이 왔어? 우린 여돌이 왔어. 오늘도 이 음식을 먹긴 그런 것 같군. 난 영이랑 왔어. 영아 죽이진 마라. 이래봬도 민간인이다. 내 이 전개는 일절 생각해둔 바가 없는데. 뭐야? 언제부터 은석근이었어? 내 천하자의 검 어디 갔어? 가가 입 닦고 밥만 먹으면 된다 계속 왔거든요. 뭔 일이고 이것도. 내 뒤로 서. 가능하면 멀리 숨고. 어디선가 영이가 나타날까. 수고하죠. 저 새끼 쨍 거야? 예예. 지먹바라. 순서한 균형. 사이. 아이오.